21. 2차 발효실의 습도가 가장 높아야 할 제품은 1. 바게트 2. 하드롤 3. 햄버거 빵 4. 도넛 정답은 3. 햄버거 빵 22. 빵 전분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비스코그래프에 의한 측정 2. 빵 속살의 흡수력 측정 3. 엑스선 회절도에 의한 측정 4.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 정답은 4.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 23.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스펀지법에서 도우의 물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 정답은 2. 섭씨 17도 24. 제빵에서 믹싱의 주된 기능은 1. 거품포집 재료분산 혼합 2. 재료분산 온도상승 글루텐 완화 3. 혼합 이김 두드림 4. 혼합 거품포집 온도상승 정답은 3. 혼합 이김 두드림 25. 표준 스트레이트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전환할 때 필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물 사용량을 1% 감소 2. 이스트 사용량을 2배 증가 3. 설탕 사용량을 1% 증가 4. 반죽시간 증가 정답은 3. 설탕 사용량을 1% 증가 26. 포장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흡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2. 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3. 단가가 낮아야 한다 4. 위생적이어야 한다 정답은 1. 흡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27. 냉동 반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율 배합 제품은 냉동 시 노화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다 2. 고율 배합 제품은 비교적 완만한 냉동에 견딘다 3. 저율 배합 제품일수록 냉동 처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식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정답은 4. 식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28. 파이롤러의 사용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1. 식빵 2. 앙금빵 3. 크로아상 4. 모카빵 정답은 3. 크로아상 29. 다은 중 함께 계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료는 1. 소금, 설탕 2. 밀가루 반죽 계량제 3. 이스트, 소금 4. 밀가루, 호밀가루 정답은 3. 이스트, 소금 30. 1인당 생산가치는 생산가치를 무엇으로 나누어 계산하는가? 1. 인원수 2. 시간 3. 임금 4. 원재료비 정답은 1. 인원수 31. 제과재료인 땅콩에 들어있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1. 지방, 2. 수분, 3. 섬유질, 4. 단백질 정답은 1. 지방 32. 도넛에 뿌리는 도넛 설탕을 만드는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1. 포도당, 2. 쇼트닝, 3. 소금, 4. 레시틴 정답은 4. 레시틴 33. 마가린의 풍미를 강화하고 방부의 역할도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은 1. 지방, 2. 소금, 3. 우유, 4. 유화제 정답은 2. 소금 34. 계란 흰자의 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브알브민, 2. 콘알브민, 3. 라이소자인, 4. 카로틴 35.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다음 산성물질 중 가장 작용이 빠른 것은 1. 주석산 2. 제일인산칼슘 3. 소명반 4.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정답은 1. 주석산 36. 당의 가수분의 생성물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자당, 포도당 플러스 과당 2. 유당,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우스 3. 메가당,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4. 과당, 포도당 플러스 자당 정답은 4. 과당, 포도당 플러스 자당 37. 섭씨 10도, 섭씨 26.6도, 섭씨 37.7도에서의 지방 고용질 개수가 다음과 같을 때 파이영 마가린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32, 28, 20 38. 글레이즈를 사용할 때 적당한 온도는 정답은 4. 섭씨 45도 39.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말타아제 2. 락타아제 3. 리파아제 4. 프로테아제 정답은 1. 말타아제 40. 제빵에서 소금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글루텐을 강화시킨다 2. 방부효과가 있다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 4. 맛을 조절한다 정답은 3. 빵의 내상을 희게 한다